남들은 다 고향으로 내려올 때 저는 서울로 놀러 올라갑니다 서울 가는 SRT니까 분명 3,4번 플랫폼이겠죠? 3,0,8번 플랫폼 3,0,8번 플랫폼이겠죠? 4,0,8번 플랫폼이겠죠? 4,0,8번 플랫폼이겠죠? 4,0,8번 플랫폼이겠죠? 4,0,8번 플랫폼이겠죠? 4,0,8번 플랫폼이겠죠? KTX 4,016 열차라고 합니다 도착 때문에 증강된 것 같아요 4,0,8번 플랫폼이겠죠? 4,0,8번 플랫폼이겠죠? 4,0,8번 플랫폼이겠죠 4,0,8통 플랫폼이겠죠? 5,0,8통 플랫폼이겠죠? 5,0,8통 플랫폼이겠죠? 5,0,8통 플랫폼이 아니죠? 5,0,12자리제시대시대시대시대시대시대시 4,0통 플랫폼이 эксплу어 4,0통 플랫폼이 경쟁시 해요 5,0통 플랫폼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